정상락 받으셨죠? 정말로 할 때 당장 꺼져. 아니 그렇게 무다만 두면은 죽은 동생이 좋아할 것 같아? 내가 뭐 달라지는 거 바라고 이러는 것 같아? 네.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너네 보스 같은 사람 쫄기라도 하겠냐? 친구로서 부탁한다. 그만하자. 제 이름은 정지희예요. 제 나이는 스물다섯. 뭐하는 짓이야? 회장님 앞에서. 제 이름은 정지희예요. 좋은 배우가 될 거예요. 오빠. 나 일 그만둘까? 왜? 힘든 겸? 아니. 변호인 측. 반대 신문하세요. 아직 신문 끝나지 않았습니다. 새로운 증거 신청하겠습니다. 물러설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. 방금 변호인이 한 주장은 본 재판과 무관한 사안입니다. 본 검사는 이 재판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. 흉악한 사안입니다. 흉악한 사안은жguide. 두 분의 종교회입니다. 또한 결혼식일 어깨고를 하는 강조화입니다. 이번 주에 일요. 전국 건축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